아, 왜 회사 혼자 가면 무서워. 다 알려줘야 돼, 다 알려줘야 돼. 내가 상식 씨 서류 챙기는 거까지 알려줘야 돼요? 그냥 빈손으로 가려고 그랬어요? 죄송해요. 아니, 상식 씨는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, 진짜? 선배 없으면 큰일 나죠. 지금 그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? 나 그런 고백 통화는 뭐 쉬운 사람 아니거든요? 알아요, 알아요.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.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. 그치. 냉정하게. 담백하게, 어? 차분히. 괜찮아요, 괜찮아. 아우! 아우리, 아우! 괜찮아요? 저, 저기로 갈까요? 응. 그래요?